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포드앨리스 앨리스면 드레이븐 같은 거 해줘야지 잡았어 빨리 와 잡아주면 안 돼 되지 않아? 무지하게 아유 중살 아깝다 내가 먹을게 좀 필요 왜 이렇게 안 줘? 먹었나 하나? 안 돼 으아아아아아 한 대 야 투표야 근데 어떻게 과톨로 맞냐? 투표에 싸우고 있던 거 아니였어 1쿨 떴다 내 부끼리엔 자비가 없지 어이 기미 씨네 죽자 그냥 두대 놓고 갔다와 평소 어? 나 헤르메스인데? 헤르메스 사길 바랬다 추운 날씨엔 헤르메스 하나 해 어? 어? 어어? 아이고 레벨이 따라리 저건 또 뭐야 야 왜 위아래 동시에 싸움이 나고 있어 음 시원하게 한 번 끌고 있어 어쩔 수 interview 어 사레 지지 왓따왓따앓따왓따왓따왓따왓따왓따왓떤따 아니 룰룻이야 아니 룰룻이야 왜그랬어 이렇게 가버리면 어쩔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어쩔거야 아 까비 저거 왜 못잡고있냐 하하 이렇게 해버리면 어쩔거냐고 제리 삼키면 게임 터졌네요 썰이 쳐잇 그 새끼들 미쳤네 싹 다 잡아 넣어 이리로 와잇 이리로 와잇 나가 게임 오바 게임 끝났어 너의 행동을 움직여 파이킷 뭐야 이거 바위가 반드시 있을거라네 보장하네 반드시 너는 반드시 범죄 현장에 갔어 어? 리드네 야 너네 바위 보였어 까불지마 이 새끼가 내 니 퀀 한두 번 당해봐 이만 해야지 인마 야 같이 가 나 퇴장 같이 가라고 나 죽으면 소내배상 나 죽으면 소내배상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네 상대 한명이 튕기긴 했나보네 이런거 해볼까 게르마 어? 마구 마구 호연 쾌 어이 뭐 상해견이랑 비슷한데 어? 아 이거 미친놈인가 샤크 개걸 때린다 와 샤크 맞냐 이거? 아 샤크 분신이 진짜 미쳐나 죽이면 공포 걸릴 때 안죽이면 자꾸 날 때리고 아니 이게 속보기 여기 맞아 여기 사람 죽어요 여기 사과 제발 사과 제발 어 나 존야가 없네? 존야 쿨이 생각보다 길어 여러분들 인지하면서 해요 존야는 2분이나 된다는 사실은 어쨌든 캐리어 딜량 1이지 카르마는 미드했는데 딜량 1이 못하면 안 돼 항상 애매는 있는 법이죠 쏠랭이잖아 한잔해